여기 아가씨 예 안녕하세요 아예 오셨어요 일곱 시쯤에 찌개 단밤 덮여서 밥 좀 차리고 속에 먼저 싹 좀 돌려줘 가요 예 그리고 이거 일단 수거하고 잘 가요 오늘 일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냐 봐서요 오늘은 자고 내일 가 고맙습니다 나가서 잘 데도 없는 애들 하루만 더 자게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내보낼게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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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무슨 일이야 토 도둑이 들어서 너 거 디 겨아 드리다